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행복 될 수 있을까 빛은 새끼 I was up into to the sky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꿈 없어졌지 좀 싫튼도 없이 학교와 집 아니면 PC방이 다인 칩 밖에 같은 사람들을 살며 1등을 강요 받는 학생은 꿈과 현실 사이에 2중 간첩 우리 공과는 기교를 만드고 누굴 1등이 아니면 낙오를 굽어 짙게 만든 건 틀에 가둔 건 버련이란 건 쉽게 수업 할 수 밖에 간신하게 생각해도 여길 깎은 시간에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 속에 만드는게도 굴라 생각해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희망 전치기뿐이라고 대체 나한테 왜그랬어 나한테 대체 왜그랬냐고 더는 나중이란 말로 안 돼 더는 남의 꿈에 갇혀 살지만 We run We run We run We run Everybody say no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안 돼 아직 아무것도 해본게 없잖아 We run We run We run We run Everybody say no 정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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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널 거 먹고 싶어 겨우 찍고 싶어 유명 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작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거 왜 너네 참 편한 거래 우린 엄지게 행복한 거래 그럼 이렇게도 불행한 나는 뭔데 궁금한 대화 주제가 없어 밖에 나가서 내가 넘쳐 똑같은 복도 같이 인생 부딪히는 네가 책임져줘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너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너 가면 뛰어내릴 거라고 그럼 마음대로 해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! 너 네 인생 완벽하게 세팅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이 거지같은데 뭐가 어떻게 완벽해져요 나도 살고 싶은데 숨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숨도 못 쉬게 몰아 붙여 왜 자꾸 목 조르는데 안 돼? 왜 자꾸 한글자막 by 한효정